28일 코롱인더스트리오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롱인더는 어닝쇼크의 물적 분할까지 겹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8일 중가는 3,100원 내린 5만8,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롱인더 52조 최후가는 11만4,500원, 최저가는 5만원입니다. 코롱인더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코롱인더는 골프여 브랜드 사업부분을 물적 분할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마쳤습니다. 분할기일은 5월 1일입니다. 코롱인더의 분기별 매출액은 늘지만 영업이익은 급락했습니다. 코롱인더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조 2,590억원, 영업이익이 27억원, 단기순이익이 1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롱인더의 최대 지주는 코롱으로 지분 34.10%를 갖고 있습니다. 코롱의 최대 지주는 이용렬 전 회장입니다. 코롱인더는 외국인의 비중이 20.2%, 소액주주 비중이 58%입니다. 코롱인더의 연도별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나 예전보다는 못합니다. 코롱인더는 지난해 매출액이 4조 6,621억원, 영업이익이 2,527억원, 단기순이익이 2,03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